스아옥 채널 채널 스와 처음 시작이어서 아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싶은 마음이 아까 되게 싫어서 들었던 것 같은데 빨리 Vancouver에 계신 패럿들을 만나서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. 안 다치게, 건강하게 잘해서 멤버들이랑 재밌게 이번 투어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호흡마다 타요?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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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윙 수윙 벤쿠버에 처음 왔는데 굉장히 호감이에요. 날씨도 너무 좋고 여유롭고 공기도 너무 좋고 넓고 되게 좋은 기억 많이 심고 가는 것 같아요. 나중에 여행으로 오고 싶은데? 싶을 정도? 지금 만세 멘트연스 서비스. 한국에서 한국어 하니까 괜찮은데 이제 영어 해야든가? I love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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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해 불 붙여라 뜨거워 이 노래 1,2,2까지 뒤에 옆에 딱 붙어 잡아주고 키워주고 버스를 태워주고 나는 역시 고맙다 일단 리허설로 몸에 열을 내고 좀 이따 마사지를 받아볼 게 있어 준영 살 왜 이렇게 빨려주세요 그럽지 파이팅 오케이 D.K.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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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콘서트에서 부르면 형이나 나랑 헤어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때는 렛츠고 렛츠고 우린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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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제일 힘들어요 지금 3일째인데, 첫째 날은 푸 자는데, 둘째 날에 잘 못 자는데 그래도 괜찮아요. 오늘은 새벽 3시에 자고 4시에 일어났어요. 한 시간, 한 시간 자다가 일어났는데 계속 자려고 노력하고 아침에 9시 되더라고요. 그리고 조심하고 다시 10시 반에 또 잤어요. 11시 반, 12시 일어났어요. 딱 한 2시간 반 정도 잤어요. 그 형도 한 번 가야죠. 근데 난 농구 진짜 못 가. 기가 많이 잘하는 거 보여줘야겠어. 그러기엔 너무 못 했어. 근데 형도 그렇게 잘하진 않겠어. 근데 졌지. 우리 중에 농구 누가 제일 잘해? 우리가 엄청 잘하는 수다. 잘할 수 없어. 농구는... 그나마 베스트 있을 거 같아. 그나마 승강이 잘하는 건 졌지. 얘가 드리블이 좋은데 슛이 안 좋아. 맞아, 정확해. 골 밑에서 막 다 좋거든 이거? 근데 결과가 좀 많이 좋아. 마무리가 아쉽다 이거. 결과적으로 슈 형이 멀리서 그냥 딱 던지면 그냥 끝내보고 있어. 3포인트 한 번 쓰면 2포인트가 바로 되니까. 3포인트 한 번 더 잘해? 너무 부담 갖지 말고. 진짜 리조트 처음 시작할 거고 많이 나왔으니까 그냥 즐기면서 잘 보자. 하나 둘 셋 파이팅! 근데 형! 엄청 세게 잤네. 아 미안. 내가 제일 잤네. 알았어. 향해, 향해, 불붙여라 뜨거워, 이 노래, everybody 대장 에이, 너 발을 불어라 사막의 파도 사이로 드라이브 아웨이 I don't wanna one more chance 이 순간에 모든 걸 걸을 아, 나 이 상태 너무 못되게 쪄가지고 왓지 딱 치는데 막 이렇게 낫다 이거 내가 젖을 너무 못한다 체력이 좀 방전되나 봐요 이게 진짜 나이에 영향도 좀 있나 파이팅 뭐라고? 나이에 영향도 좀 있나 나이에 나이 나이에 있으니까 힘들다고? 나이에 영향이 있나 있는 거 같아 그렇지 나도 좀 있어 그렇지 너무 덥고 근데 더운 이유가 벤쿠버 캐럿들이 열기가 너무 대단해가지고 저희가 더 더운 거 같아요 정말 아, 좋습니다! I love you, 벤쿠버! 서울의 시작으로 월드투어는 이제 벤쿠버로 그쵸, 그쵸 시작이 되었는데 시작을 진짜 미친듯이 너무 행복하게 잘한 거 같아서 캐럿들의 에너지가 확실히 진짜 근데 벤쿠버에서 저희가 시간이 좀 있어서 맞아요 좋은 추억 많이 쌓아서 맞아요 좋은 에너지로 했던 거 같아요 맞아요, 맞아요 빨리 올 걸 그랬어요 이번에 처음이어가지고 벤쿠버도 처음 오는 건데 세븐틴으로서 그리고 이제 뮤직비디오 투어를 벤쿠버로 시작할 수 있어서 되게 되게 기분 좋은 거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투어를 잘 끝낼 수 있는 그런 기분이 많이 있고 네, 맞습니다 정말 멤버들 힘내가지고 이번 월드투어 아주 그냥 벗어버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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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다음 도시로 Let's go Let's go 여러분 어쨌든 아이아를 맞추세요 바이바이 힘내라 벗어버리자 오케이 멤버들 오케이 오늘 시애틀 오랜만에 온 거 맞죠? 오랜만에 왔죠 오랜만에 온 김에 오늘 시애틀에서 정말 온 김에? 시애틀 캐럿들을 정말 감동시켜주고 좋은 우리 애들의 에너지를 전달시켜주면서 오케이 웹컴 투 세븐틴 시애틀 이걸 보면서 오케이 우리 앞에서 힘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 둘 셋 화이팅! 북미 투어 첫 번째 지역 시애틀입니다 어제 그제 그제 벤쿠버였고요 오늘은 시애틀 2년 전에 왔을 때보다 뭔가 약간 더 뜨거워진 게 느껴져요 더 뭔가 저희의 절정의 향이 가고 있지 않나 잘해보겠습니다 시애틀 캐럿들 시애틀 캐럿들 진짜 최고예요 진짜 벤쿠버에서도 여기가 너무 뛰어났는데 시애틀에서도 정말 최고예요 오프닝 때부터 흥분도를 못 낮추고 있는 느낌 너무 즐겁고 여기도 이 받은 에너지를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이팅! 너무 사랑해 준비됐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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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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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 도전 농구공 까먹죠? 농구공 들고 오는 거 신경? 저희 그걸로 농구갈 일 없는 거 아니야? 아?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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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이 없던 거 아니야 그건 뇌이지 뇌이지 말해도 네 이속 그 바람 정신을 구한다고 너 바람 구할 수가 없어 시아트 캐럿들이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나 지금 귀가 넉넉하네 오늘 시간들 어땠어요? 너무 좋았어요 어땠어요? 시아트 어땠어요 은퍼레드 볼 사실 인크레드 볼과 음볼리 브브는 사이버그에서 제가 차갑니다 어메이예요 어메이예요 엑 depuis Нам 어떻게 했어요? 난 너 때문에 몸이 디즈컬리 아니 내가 자기 수나는데 내 머리도 이렇게 쪼거 아니 해당이 지지 아니 하다고 말하면 신나게 신다 인지해, 각자도 안 맞춰, 머리에 꽂아 보셔 한 번 왜, 왜, 위에서 왜 갑자기 레슬링으로 아 무서워가지고 저 못 가겠다 나 솔직히 좀 피해도 돼 마음에 그대 도겸이 난 그때부터 인지한게 So amazing, so perfect, so amazing, amazing, amazing spiderman 지애틀이랑 스파이더맨이랑 진짜 아무 관련 없었는데 그냥 어메이징 어메이징 어메이징으로 지르니까 그대로 비 논리적인거야 아니 좋아요 이 영상 찍는 이 바이브 좋다 차라리 무시해버리게 무시해버리게 안녀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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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언제까지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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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네 아니지 스파이더맨 조끼 맨 조끼 맨 드라이브니까 뭔가 센 춤을 춰야될거같아 형이 이 분이 힙한데 이 분이 있어? 차라리 오리는데 조경아 일로와봐 상온도가 너무 노랗게 나와 색온도? 어 봐봐 그래서 이 형이 올라가면 올라가서 누래져 아 그렇네? 약 5천이었어 5토로 되면 5천 되는거야? 5토로는 모르겠고 이제 니가 여기 하나에 맞춰서 이 찍고 싶은거에 가장 맞는 색깔을 니가 찾는거였어 그렇다면 블루랍 노랜게 없어졌다 드라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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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생겼어 드라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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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오클랜드 에서 공연을 하는데 투어 세 번째 지역입니다 오늘도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거지 네 전반 Deluxe 란 드라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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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멘트 준비했잖아 드라이브 네 14번 중 3번째 오케이 상대! 하나, 둘, 셋! 오케이! 습관절, 습관절, 우리끼리!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! 하나, 둘, 셋! 라스트 라스트 한 대다, 하나, 둘, 셋! 오케이! 와, 저기 있으면 무대가 보이나? 안 보일 것 같은데? 저기까지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굳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감사드리고요. 여기가 감사드리고요. 여기가 감사드리고요. 저거 안 감사드리고요. 지금 진료부터는 골돔 아기다 아기다 아기야 아기 아기야 아기야 어 샹인다 해본 적 아니야? 샹인다 아기야 아기야 아랫 아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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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히가 왔다 진짜 오클랜드 너무 감사하고 공연할 수 있어서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 시간 약도 많았고 꼬꼬맨야! 클랩 차우더에 파워더 브레드 so nice, so delicious 아무것도 하고 싶네요